오늘 나무 구입에 가시고 어 올 때마다 이렇게 나무 사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어 지금 구례에서 더 좋은 날 이렇게 지금 카페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카페 하면서 어 커피숍을 하면서 이렇게 빵하고 같이 직접 수제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천리양 하고 수고 그리고 라임 라이트 이렇게 어 가져가시고 또 직접 되게 구운 빵을 이렇게 선물로 엄청 어 저희들 농 이렇게 일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너무 고맙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시고 가셨습니다 나무도 또 많이 가져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례 에 아 그래가 아니고 하동입니다 하동 알고 죄송합니다 하동에 있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하동에 더 좋은 날 카페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번에도 3번이나 지금 어 먹어보는데 수제로 만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구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